안녕하세요. 종로학원 국어강사 이윤정입니다. 또 한 번의 시간관리 연습이 끝났네요. 오늘은 문법 그리고 비문학 스페셜하게 문학 한 문제 이렇게 총 10문제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문법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얻은 탐구 결과를 물어봤는데 보기를 보면 국외음화예요. 국외음화인데 보충자료가 형태소를 가지고 국외음화를 판단해보자 뭐 이런 어떤 의도 같습니다. 탐구자료가 5개가 있고 그러면 아 선지에서 하나씩 판단하게 하겠구나 를 예상하시면서 선지를 보셨겠죠. 그죠? 맞네. 자 그럼 하나하나 선지 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기업을 통해 국외음화는 1호 시작하는 실질형태소 앞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가? 국외음화가 일어났다면 드가 주로 변해야 되는데 발음을 해보면 곧이어 우리 한국인이잖니? 일어나지 않지 그지? 왜 안 일어났을까? 얘가 곧이라는 형태소와 그리고 있다의 그 잇 어간 알지? 그리고 이제 어비가 합쳐져서 곧이어라는 말이 되었을 텐데 있다의 어간 잇은 실질적인 뜻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아 결국 안 일어났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이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 앞에는 일어나는 군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발음을 한국인 해볼까? 끝이야 라고 발음이 되겠습니다. 일어났네요. 트가 츠로 변했어요. 그죠? 왜 일어났지? 끝이라는 실질형태소 뒤에 서술격조사 이다의 그 어간 이가 결합했더니 일어났습니다. 형식형태소니까 일어났구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뭐냐면 형식형태소가 디귿 뒤에 오더라도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선지가 있네요. 그런가? 디귿 뒤에 이가 오긴 했어. 그지? 근데 문제는 형태소가 이가 지금 뭐라 그랬더라? 형식형태소 이가 오더라도 그렇다면 이 말은 이가 하나의 형태소라는 뜻이잖아? 근데 아니죠? 마디라는 거 하나가 형태소이지 거기서 이만 잘라내서 얘가 어떤 기능을 한다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뜻을 지닌다거나 그 둘 중에 어느 걸로도 볼 수 없잖아?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마디 자체가 하나의 형태소예요. 그 다음에 4번은 문이 닫혀있더라. 발음해볼까? 한국인이라면 아마 이렇게 발음하셨을 겁니다. 용언의 활용형 그 어미에 나타나는 이중모음은 발음이 안 되니까 단모음으로 발음되니까 이렇게 발음되죠. 근데 그 부분 말고 국외음화가 일어난 거가 어떻게 일어났느냐를 설명하래요. 실질형태소의 음절말 자음 이것이 키와 만나면 자음축약 후에 선후관계가 있네. 국외음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해봅시다. 닫이라는 어간 뒤에 닫히다. 닫다의 피동접사 희가 붙은 거지. 이 경우에는 국외음화가 어떻게 일어난다? 드와 히읗이 디귿과 히읗이 자음축약이 돼서 일단 티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를 만나서 국외음화가 치 이렇게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중세국어 자료가 하나 끼어 있네요. 통시적으로 일어난 아 근데 중세국어 통시적으로 일어난 국외음화는 한 형태소 내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볼까요? 15세기는 부처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 통시적인 변화를 거쳐 현대어 풀이를 보면 부처로 돼 있거든. 아 그러면 국외음화가 중간에 어떤 단계에서 일어났다는 뜻인데 근데 국어 단계에서 일어나죠. 근데 부처님이란 단어는 그게 하나잖아. 그 중에서 이 음절에서 지금 일어난 건데 그러니까는 두 어떤 형태소가 만나서 일어난 게 아니라 통시적으로 일어난 국외음화는 진짜 한 글자 안에서도 그러니까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도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은 3번이었네요. 자 넘어갑시다. 12, 13번은 세트 질문인데요. 모음조화 내가 찾아봤는데 이게 수특 올해 수특 연계교재 234페이지인가 에 아주 유사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름 아마 연계라고 출제하신 것 같아요. 네 무슨 내용이었더라 수능 전에 마지막으로 모음 모음조화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음조화는 이런 현상을 가리킨다. 아시죠? 아 근데 현대국어의 모음조화가 좀 이상하다. 라고 첫 문단이 끝났어요. 왜 이상할까? 그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네요. 현대국어에서 아오는 양성모음이라고 한다고 양성모음이라고 한다고 그 수특 그 질문에 나와 있었죠. 그죠?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나머지 현대국어 단모음 중에 나머지 8개는 다 음성이랍니다. 음성이 8개야. 엄청 많아. 그리고 뭔가 공통점이 없어. 걔네끼리 지니는 공통점이 없어. 해서 모음조화가 잘 뭔가 현대국어에서는 적용이 잘 안된대요. 그와 달리 15세기의 모음조화는 매우 체계적이다. 매우 규칙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시죠? 음 단모음 체계에서 현대국어와는 다르게 뚜렷한 대립관계를 보이고 있어서 모음조화가 아주 규칙적이고 매우 체계적으로 일어난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설축계열 이것도 EBS에 그대로 나오는 말입니다. 혀가 움츠러드는 혀가 움츠려지는 그런 발음 아레아오아 이게 양성모음이고 그 다음에 혀가 덜 움츠려드는 조금만 움츠려드는 그런 설소축계열이 음성모음이다. 우와 개수가 똑같아. 개수가 자 그리고 모음조화에 참여하는 모음들이 뭐 축이라는 같은 속성을 그렇게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딱딱딱 짝이 맞잖아? 어 만약에 앞 어간의 모음이 설축이면 뒤도 설축 어 그런게 모음조화라는 거지 만약에 설소축이 앞에 있으면 뒤에는 설소축 요렇게 특히 15세기 국어에는 아어 어미 외에 아레아나 오으로 시작하는 어미도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폭넓게 모음조화가 많이 많이 잘 적용되고 있었답니다. 15세기의 그런 모음조화에 의한 모음 대립이 어휘의 분화 확장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요런 얘기가 뒤에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럼 내려가 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현대국어의 음성모음 일관된 공통점을 가지지 않는다고 그지 공통적으로 지닌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제시문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력 가지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15세기 국어는 현대국어에 비해 모음조화 규칙적이라고 얘기했잖아. 제시문에서 왜 이렇게 간지럽지? 자 그 다음에 3번 15세기 국어의 단모음 중에 양성모음은 설축 요고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혀가 뒤로 움츠려드는 발음 그 다음에 14번 15세기 국어의 모음조화에 의한 모음 대립을 통해 단어를 확장해 나갔다. 마지막 문단이 왜 있었나 했던 이유 때문에 있었네요. 자 그 다음 5번 15세기 국어는 현대국어에 비해 단모음의 숫자가 많아 이런 얘기가 제시문에 있었던가 없지 모음조화가 폭넓게 적용된다. 단모음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대립이 확실해서 그래서 폭넓게 적용된다. 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15세기 국어의 단모음의 숫자는 몇 개던가 공부했니? 7개 아래아 오 아 아까 그 양성모음 뭐 우 어 으 6개에다가 뭐 하나 더 중성 이 하나 더 해가지고 7개였고 현대국어는 10개죠. 아까 앞에 2개 8개 더해서 10개였죠. 그래서 단모음의 숫자는 사실 현대국어가 더 많습니다. 13번 봅시다. 음 앞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앞에 설축이면 뒤에도 설축이 결합하고 앞에 설축이면 뒤에도 설축이 결합한다. 그게 모음 좋아다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해볼까? 자 어간이 아래아야 양성이지 그지? 음 그렇다면 뒤에 결합하는 것도 양성음성 중에는 양성이 결합해야 할 것이며 양성음성 중에 양성이 결합해야 할 것이며 양성음성 중에 양성이 결합해야 하겠죠. 오이 이거 뭔가 우네 어간이 이거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양성이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구미 아니라 발곰이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바로 1번에 나와주네. 고맙게도 나머지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15번으로 갑시다. 15번은 문장 구조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문장이 3개가 있고 어 네 여러가지가 나와있네요. 하나하나 봐야 되겠다. 1번 A를 주동문으로 바꿔도 멈췄다의 형태는 변하지 않겠군이라 했습니다. 이게 그럼 주동문이 아니라는 얘기네? 무슨 문장인가? 그가 그네를 멈추게 했다. 음 사동문이구나. 자 이 사동문을 주동문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가 그네를 멈추게 했다가 아니라 그네가 그냥 멈추는 거야. 어 자 주동문으로 바꿔 봅시다. 그네가 시즌 그대로 멈췄다가 되죠. 똑같네? 하나의 형태가 주동사로도 쓰이고 사동사로도 쓰이는 아 네 그런 단어죠. 찾아봤는데 수능 완성 5회 세트 지문에 그런 단어가 멈추다도 있고 움직이다도 그렇다고 마음이 움직이다 마음을 움직이다 이렇게 있다고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자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B의 면했다 면했다 는 주어 이외에 한 개의 문장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했습니다. 주어는 항상 모든 서술어가 주어는 요구하죠. 그거 말고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봐 그는 면했다 에 무엇을 지각을 면했다라는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자릿수로 하자면 두 자리 서술어이고 주어 빼고는 목적어 하나를 더 필요로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그들의 모습은 아는 문장의 주어이면서 아는 문장이 요구지 무엇은 아름다웠다. 아 그 안에 눈이 시리게가 안겨있네요. 그죠? 그러면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아는 문장에 주어봤지 그러면서 그러면서 안긴 문장의 목적어 안긴 문장 서술어 주어 눈이 시리다 뭐 목적 없는데 없어도 아무런 상관없는데 네 요 부분이 틀렸네요. 그죠? 안긴 문장은 그 자체로 지금 문장의 성분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보고 갑시다. A의 흔들리던과 B의 각각으로는 다른 성분을 수식한다 했습니다. 그런가 볼까요? 흔들리던은 관형사용음이 결합해 있으니까 관형절인데 관형절은 관형어 역할을 하죠. 그네라는 체언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얘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B의 각각으로는 뭐지? 그는 지각을 면했는데 각각으로 면한 거야. 그래서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는 것이죠. 부사어니까.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고 부사어는 서술어를 수식한다.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A의 흔들리던과 그 다음에 C의 시리게는 안긴 문장의 서술어라 했습니다. 맞나요? 흔들리다. 무엇이? 생략된 주어. 그네가. 그 다음에 C의 시리다. 눈이 시리다. 주어가 생략이 안 되고 그대로 있죠. 눈이 시리다. 원래 문장으로 풀어보면 서술어 역할을 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문법이 끝났고요. 네, 스페셜하게 연계가 아니었던 지문 한 문제만 문학 문제 잠깐 보고 갈게요. 25번입니다. 25번은 A로 묶인 부분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네요. A 부분이 무슨 장면이지? 파수꾼의 맨 마지막 장면인데 연계였든 아니든 간에 연계 아니지만 그렇든 간에 다들 알고 있는 아주 많이 풀어보기도 하고 기출도 나왔고 유명한 작품이죠. 마지막 장면쯤 되는 것 같습니다. 파수꾼 나가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러오죠? 막 놀랬어. 무슨 일인지 몰라 얘는. 마을 사람들이죠. 마을 사람들요? 촌장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누구를 향해? 관객들을 향해 촌장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와 관객들이 주민 여러분이 됐네. 얘가 그 파수꾼입니다. 맞지요? 확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봅시다. 파수꾼 나가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행동을 지시해 주고 있는데 쓰러질 것 같이 걸어야 돼. 얘가 뭔가 고민이 있구나. 파수꾼 나가 근심하면서 쫓아갑니다. 괜찮겠니? 라이트? 이거 아닌가? 미안. 나 네. 아무래도 걱정된다. 너 겁쟁인데 잘할 수 있겠니? 사람들이 보러 왔으니까 영광이야. 이 기회에 힘껏 파수꾼이라는 걸 자랑해라. 지금 파수꾼 나는 파수꾼 다한테 힘을 주고 있어요. 근데 파수꾼 다는 내가 지금 이리가 없다는 진실을 그 촌장의 설득에 못 이겨가지고 얘기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 애인데 파수꾼 나는 그런 걸 지금 하나도 몰라. 그지? 그러면서 잘할 수 있겠니? 영광이야. 영광인 걸로 생각해. 힘껏 자랑해. 이런 격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인물이라는 거는 파수꾼 나를 얘기하는 것이고 걔가 이제 파수꾼 나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각적 장치는 파로그 뒤에 맨 마지막에 신이 나서 북을 두드려. 어우 소리가 막 붕붕붕. 붕붕붕 아닌가? 나겠죠? 여하튼 북소리 계속됩니다. 극적인 효과 조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무대와 객석 간의 구분을 허물어 극 지문, 현대 극 지문을 보면 물론 전통 탈춤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 여하튼 이거는 자주자주 보게 되는 표현이죠. 여하튼 배우가 관객한테 말을 건다? 이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말 걸었잖아.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관객들이 주민 여러분 역할을 하는 거죠. 여하튼 그래서 역할을 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4번 관객에게는 들리지만 관객은 들어 근데 다른 인물에겐 들리지 않도록 하는 말하기 방식을 썼답니다. 이거 방백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좀 사실적인 어떤 대사 말하기 방식은 아니죠. 무대에서 어떤 인물이 관객들만 들리게 혼자 말을 하고 옆에서 다른 인물들은 그것이 마치 안 들리는 것이냐 가만히 있다거나 안 들리는 것이냐 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사실 좀 비사실적이긴 하지. 현실적이 느낌은 안 주지. 근데 이 지문에서는 그런 대사가 없죠. 얘네가 하는 대사는 다 지네끼리 다 듣고 반응하고 하는 대사들이니까 그래서 이 지문에는 방백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4번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행동 지시하는 표현. 그 지시문 얘기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인물의 대사가 아닌 것 중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게 뭐가 있더라? 내적 갈등격. 아 아까 그 쓰러질 것 같은 걸 좋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뒤에 비문학 지문으로 가봅시다. 네 28번입니다. 음 28번은 무슨 실험 그림도 있고 실험이네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는 것인데 아시는 분인가? 네 뭐 캐번디시라는 분이 나옵니다. 저분이 실험을 했는데 아 이게 뭐지? 줄에 매달린 나무 막대가 있대요. 비틀림 저울 잘 모르겠는데 계속 읽어봅시다. 양끝에 직경이 이렇고 질량이 이런 작은 납덩어리를 달고 아 여기 있다! 어 달고 그리고 직경 어이쿠야 많이 커졌네. 질량도 엄청 커졌죠? 100배가 100배가 뭐야? 엄청 커졌네. 큰 납덩어리를 별도의 장치에 매달아 작은 납덩어리에서 23cm 정도 떨어져 있도록 설치했대요. 아 요거구나! 큰 납덩어리가 자 이 실험에서 작은 납덩어리를 매달고 있는 막대가 회전하면 줄이 비틀리게 되는데 그 회전이 멈추었을 때의 각도를 측정하여 힘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아이쿠! 힘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이거 아까 앞에 본문의 두 번째 문단이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문단에 힘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죠? 그게 뭐더라?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두 물체 사이에 서로 힘이라는 것이 작용하는데 힘은 둘 사이 거리제곱에 반비례 둘의 질량곱에 비례 한다는 식이 유명한 식인 것 같은데요. G가 있고 네, 이런 식이 있네요. 자, 저런 수학 공식으로 표현된다 하였습니다. 각도를 측정하면 힘의 크기를 알 수 있다 했어요. 그죠? 어, 알 수 있대. 자, 지금 우리가 모르는 값이 뭐지? 질량도 알아. 그리고 떨어져 있는 거리도 알아. 어, 오케이. 그걸 알면 힘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했대요. 자, 캐번디시는 이 장치들을 두께가 0.61m면 얼마야? 우와, 한 60cm쯤 되는 건가? 엄청 두껍네. 그러네. 그림에도 두껍다. 나무 상자 속에 설치했고 밖에서 망원경 보이나 망원경으로 관찰했댑니다. 어허. 자, 그러면 선지를 봅시다. 자, 막대가 회전하는 것을 통해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건 그냥 거저먹는 선지네요. 그죠? 막대가 회전하면 두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알 수 있다. 1번은 적절하고 자, 그 다음에 2번 별도의 장치에 설치된 큰 납덩어리 어, 요거 요거 아까 우리 요거 큰 납덩어리 의 질량을 158kg짜리로 했는데 개보다 크게 하면 막대가 회전하는 각도가 커질 것이다. 얘들아, 막대가 회전하는 각도가 커질 것이다. 각도가 뭐야? 그게 힘이 됐잖아. 이게 커지려면 분자가 커지면 되지, 그지. 어? 질량 158 이거 분자잖아. 음, 분자가 커지면 전체 값도 커진다. 2번 맞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작은 납덩어리와 큰 납덩어리 사이의 거리 거리가 뭐지? R, R 어, 거리를 23cm 보다 가깝게 하면 거리가 가까워지면 분모 값이 작아지죠. 어, 분모 값이 작아지면 전체 값은 커진다. 아, 예! 막대가 회전하는 각도가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어, 힘의 크기가 작아진다고 지금 설명한 거잖아. 그래서 3번이 틀리겠네요. 네, 재미삼아 밑에 4번, 5번도 보고 갑시다. 작은 납덩어리와 이거 지구가 갑자기 왜 나와? 지구가 서로 당기는 힘의 크기 근데 어쨌든 힘의 크기니까 작은 납덩어리와 이제 지구 그러면 이게 작은 납덩어리라 치면 이걸 지구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지구의 직경 지구는 엄청 크잖아 그 직경 거기다가 몇 센치 더하면 작은 납덩어리와 지구 사이의 거리겠지 하여튼 지구의 직경을 알면 뭘 구할 수 있다? 보기의 실험을 통해 지구의 질량을 계산할 수 있다 했습니다 보기의 실험은 이거를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얘를 알았어 그리고 얘네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이 G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중력 상수라고 하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얘 크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알고 그 다음에 작은 납덩어리, 지구 질량, 그 다음에 거리 힘의 크기는 알고 있다고 지금 4번에서 했으니까 작은 납덩어리와 지구가 서로 당의 힘의 크기를 알고 지구의 직경을 알고 작은 납덩어리의 질량을 알고 있으니까 얘 값은 지구의 질량 값은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 5번은 밖에서 왜 관찰했냐 이게 지금 회전하는 각도가 되게 중요한 실험이잖아 바람 불면 많이 회전할 수도 있지 않겠니? 그래서 그런 바람 같은 외부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 그랬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31번은 보기는 길지만 사실 풀어보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르베리에와 보기의 레메르 이름도 비슷한 느낌이야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르베리에가 어딨나 아 저기 있구나 네모 쳐져 있네 중력법칙에 예외처럼 보이는 천황성의 이상한 운동이 있었대요 그게 미지의 다른 행성의 영향 때문일 것이라 예측했다 아 예외처럼 보이는데 그게 진짜 중력법칙이 틀려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영향이 있어서일 거라고 봤다 이렇게 설명했네요 보기도 그런 거 아닐까? 자 레메르는 중력법칙을 따르는지를 관측을 해봤대요 근데 이상한 거라 목성의 위성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자 그러나 어 비슷하겠네 그러나 레메르는 이런 오차가 이런 영향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예측했답니다 음 그러니까 중력법칙이 틀려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요소 다른 어떤 외부의 영향 때문에 생긴 사실은 중력법칙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영향 때문에 생긴 어떤 일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선지가 보이시나요? 음 정답 1번이죠 예외적 현상의 원인을 밝혀냈다가 두 분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문으로 갑시다 5분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지문은 오늘 좀 빠르네요 네 마지막 지문은 러셀 러셀의 분석 철학 관련한 지문인데 수능완성 3회였나? 거기 러셀 지문이 나왔었죠? 그죠? 40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는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A의 효과를 물어봤습니다 A가 뭐지? 네 요거네요 러셀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이 분석의 효과가 무엇이냐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게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철학? 이런 얘기는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죠 그럴 때는 긴장하지 말고 시력으로 풉시다 시력으로 A에 대해서 뭔가를 물어보면 앞뒤에 다 설명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찾아볼까요? A의 효과 이렇게 분석했는데 그 분석의 효과는 그럼 여기 있겠지 그치? 볼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 존재한다가 된대 즉 또 설명해 주네 X에 해당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가 된대요 따라서 오 중요한 거 여기 나오나 봐 따라서 나의 동그라미 1번 문장은 거짓이고 논리적 연결의 한 단계가 거짓 1번 자체가 거짓이 돼버렸어 전체도 거짓이 된다 아 문장 나를 이렇게 러셀처럼 분석하면 첫 번째부터가 거짓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한 단계 첫째 단계가 거짓이니까 전체가 거짓이 됨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황제는 대머리다라는 문장이 거짓이다라는 거를 이 분석을 통해서 판단하게 되면 첫 번째가 거짓이니까 전체가 거짓이다 라는 얘기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다? 1번이죠 한국의 황제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부터 거짓이니까 그걸 가지고 참거짓을 전체의 참거짓을 따질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1번이 답이겠습니다 2번은 왜 답이 안 돼? 2번은 한국의 황제가 대머리인지 대머리가 아닌지에 대한 참거짓을 따질 수 있게 되었다는데 그 밑에 잠깐 더 읽어보면 한국의 황제라는 표현이 분석 결과에 안 나온대 그럼 한국의 황제가 뭔지 아닌지 대머리인지 대머리인지 아닌지를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분석은 얘 자체가 거짓이니까 전체가 거짓이다 를 얘기하는 거여서 2번은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한국의 황제는 대머리다라는 명제가 진리치를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얘들아 진리치를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아니? 이 분은 한국의 황제는 대머리다가 진리치를 가진 명제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왜 진리치를 가지느냐 거짓이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진리치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분석을 해서 명료하게 만들면 거짓임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뭐 한 명제다? 유의미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의미한 명제라고 했댑니다 그렇다면 3번은 진리치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한국의 황제라는 어떤 개체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러셀에 따르면 그 뒤에 한국의 황제라는 어떤 개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시력, 시력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선지 5번은 완전 뜬금포 이런 거 그냥 버리라고 있는 거지 오케이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41번으로 갑시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누구의 입장에서 누구를 비판한다고 할 때 발음 반응을 물어봤습니다 자 지문 마지막 문단이었나요? 자 거기에 보면 어 전통적 철학 얘기가 어딘가 나오던데 여기 있네 자 러셀은 말이지 철학의 성과는 철학적 명제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명제를 명료화하는데 언어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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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하는 데에 있다고 보았다 분석해서 진리치를 판단 자 이런 관점에서 자 전통적 철학의 형이상학적 명제 막 손에 안 잡히는 막 뭐 있잖아 뭐 신, 우주, 섭리 자 그런 것들은 경험에 의해서 참과 거짓이 결정되는 경험적 명제도 아니고 그리고 논리적 형식에 의해서 뭐 참과 거짓이 결정되는 논리적 명제도 아니니까 쓸모없다라고 판단했답니다 분석 철학의 입장에서 보면 전통적 철학의 형이상학 명제는 쓸모없다라고 했대요 자 이분은 뭐 거창한 이론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논리적 뭐 이런 거 목적이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거꾸로 전통적 철학의 입장에서 분석 철학을 비판해야 됩니다 볼까요 1번 세계에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사물들이 존재한다 라고 분석 철학을 비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전통적 철학도 형이상학적 명제를 다루는 학문이야 언어야 언어 어떤 대상을 언어로 다루는 거야 그 대상이 형이상학적인 것일 뿐이지 그래서 1번처럼 비판할 수 없어 전통적 철학도 언어로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2번 철학에서 언어가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언어가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전통적 철학도 언어를 가지고 어떤 대상을 표현하는 거가 있잖아 그래서 지금 1번 2번은 언어는 어차피 전통적 철학에서도 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언어는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짐으로 자 이것이 전통적 철학의 입장 아니죠 그래서 그것까지만 딱 봐도 바로 3번은 지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철학적 언어는 관찰 불가능한 사실에 대해서도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언어로 어떤 것을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언어를 명료화하는 것은 분석 철학의 입장이야 지금 문제는 전통적 철학의 입장에서 분석 철학을 비판해야 돼 근데 왜 분석 철학처럼 얘기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4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답이 5번이겠네요 자 분석 철학은 유의미한 명제가 아니면 쓸모없다 유의미한 명제가 아니면 쓸모없는 명제다라고 얘기했는데 유의미한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였지 자 근데 그럼 전통적 철학의 입장에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분석 철학 는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무의미해 보이는 것이더라도 형의사각 형의상학적 문제 이런 것들 되게 의미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 철학을 비판할 수 있겠죠 네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가시죠 윗글의 기술 이론 이후의 러셀과 보기에 프레게에 대해 오늘 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오시네요 프레게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 저도 모릅니다 읽어봅시다 프레게의 이론에 따르면 아까 명제가 명제나에 나왔던 황금산이나 한국의 황제는 지시체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그 전체 문장도 지시체를 지니지 않는다 프레게는 한 명제의 지시체를 진리치로 간주함으로 얘들아 첨보는 단어 근데 앞에서 우리 제 신문에서 봤죠 진리치가 뭐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거 아까 즉으로 시작하는 거기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프레게는 위문장의 진리치는 없다 참 거짓 판단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의 부정이 한국의 황제는 대머리가 아니거나 아니면 한국의 황제는 지시체를 갖지 않는다라고 했답니다 즉 한국의 황제가 지시체를 갖지 않는다면 이 문장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의미 없다 라고 했다는 거네요 프레게에 있어서는 지시체가 없는 부분이 있는 문장이 한국의 황제의 배중률 아 모르겠다 나와 있네 배중률을 지키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분이었답니다 이렇게 프레게는 이 문장은 참도 거짓도 아니라고 말한다 러셀하고 입장이 다르죠 러셀은 거짓이다 아까 그 분석 단계를 통해서 처음이 거짓이니까 다 틀려먹은 거짓이다 따라서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비교해 볼까요? 선지 보시면서 보기 확인해 보시죠 선지 1번 프레게와 러셀은 모두 마이농의 과도한 존재론에는 동의하지 않았겠군 여러분 시험 시간에 첫 문단 둘째 문단 읽어보셨죠? 거기에 마이농의 과도한 존재론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두 분 다 동의하지 않았겠죠 가능적 존재자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그게 이제 마이농의 과도한 존재론인데 러셀이 기술이론 이후에 저거를 극복했다고 돼 있었고 프레게도 마찬가지 좀 전에 보기에서 그렇게 확인했죠 자 2번으로 갑시다 프레게는 러셀과 달리 나 문장에서 배중률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았군 했습니다 아까 여기 있었어 그지 배중률을 지키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러셀은 제시문에 아예 배중률이라는 게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2번도 적절하죠 그 다음에 3번 러셀은 프레게와 달리 나 문장이 한국의 황제에 대해 말하는 문장이 아니라고 보았군 프레게는 이 문장은 한국의 황제에 대해서 말하는 건 맞는데 그 지시체가 없는 거였지 그치 근데 러셀은 아까 그 분석 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 자체가 틀려먹었다 한국의 황제라는 어떤 개체에 대해서 말하는 명제가 아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3번도 적절하죠 그 다음에 4번 러셀은 프레게와 달리 한국의 황제가 존재하지 않아도 나 문장의 진리치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군 프레게는 진리치는 없다 참도 거짓도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와 달리 러셀은 한국의 황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첫 단계부도 틀려먹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거짓이다 라고 갔죠 그래서 진리치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이 5번이겠네 러셀은 프레게와 달리 한국의 황제는 대머리다 라는 문장의 부정을 한국의 황제의 존재 그리고 대머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했다라고 했는데 아니 이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단계별로 한국의 황제가 존재한다 그 단계 어디 갔니? 그 단계 어디 갔니? 욕있네 첫 단계부터 틀려먹었다 따라서 다 틀렸다라고 설명하신 거죠 두 개로 나누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한 분이 러셀이 아닙니다 따라서 5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21일, 20일 정도 남았나요? 남은 시간, 시간 관리, 실전 연습하시면서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종로학원생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